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흥망성쇄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외쳤던 명분과 공적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흥하고 성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사욕과 과오로 인해 결국은 망하고 쇄하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제사공화국 열전을 통해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꼭 기억해야 할 인물들의 흥망성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공화국 열전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박정희 정권 최장기 금고직인 모피아 대부 김정념입니다. 먼저 김정념의 삶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념의 아버지 김교철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교철은 조선총독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도쿄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선총독부의 중앙은행, 조선은행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 광복 이후에는 1949년부터 1956년까지 무려 7년 6개월 동안 조흥은행 은행장을 역임했으며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과는 매우 각별한 관계였지만 이기붕이 한국은행 총재직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공직을 권유할 때마다 거듭 사양하면서 4.19혁명 4월혁명이라는 역사적 심판 속에서도 무탈할 수 있었고 첫째 아들 김정호는 한일은행 은행장으로 셋째 아들 김정념은 박정희 정권에서 재무장관 상공장관을 넘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조선총독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7년이 넘도록 조흥은행장을 지낸 것만으로도 손꼽힐 커리어지만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과는 매우 각별한 관계를 맺었으면서도 크게 눈에 띌 월권행위들이나 불법행위들을 자행하지는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는 은행권의 각종 요직들을 차지할 수 있게끔 후광 역할을 했었던 김교철의 삶은 김정념의 삶에서도 나침방과 같은 롤 모델 그 자체였습니다. 김정념도 아버지 김교철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조선총독부 중앙은행 조선은행에 입사하며 은행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광복 이후 조선은행이 한국은행으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서도 당시 조선은행 조사부장 장기영 등과 함께 한국은행법을 준비하는 등 핵심 참모 역할을 했으며 이승만 정권에서는 당시 화폐 관련 최고 전문가로서 재무장관 백두진의 지휘 아래 한국은행 제2대 총재 김유택과 재무부 이재국장 송인상 등과 함께 화폐개혁을 주도하는 등 일제강점기에서부터 광복 이후 미군정기와 이승만 정권에 이르기까지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의 핵심 주류 중에서도 주요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김정념은 1955년 8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제금융기구 imf와 ibrd에 가입할 때에도 맹활약하였는데 당시 한국은행 기획조사과장이었던 김정념은 미국 의회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 일본의 고서적들과 경제연보들을 바탕으로 촘촘한 논리구조 위에 각종 통계수치들을 산출하여 imf와 ibrd 가입에 필요한 출자금의 근거 자료들을 마련했고 이런 김정념의 개인기에 당시 imf 조사부 직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는 일화는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전설처럼 전해오는 대표적인 에피소드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설립에서부터 화폐개혁에 국제금융기구 가입까지 우리나라 경제사에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그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교철의 삶처럼 은행원으로서 안분지족하며 한국은행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김정념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었으니 아버지와 아내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59년 한국은행을 퇴사하고 모피아의 핵심요직이라 할 수 있는 재무부 이재국장으로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은행에서 근무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겼던 김정념이 은행원으로서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모피아의 행동대장격인 재무부 이재국장직으로 옮긴 것은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이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촉발된 조선총독부와 미군정청을 거친 대한민국 재무부와 조선은행을 거친 한국은행 그리고 조선식산은행에서 변모한 한국산업은행으로 추격되는 안력다툼과 이 세 조직들의 치열한 암투 속에서 그간 김정념이 맺어왔던 인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어난 결과로 당시 그 어떤 분야보다 순열주의가 극심하게 작동했던 금융권 특히 재무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사이에서 선대에서부터 대를 이어가며 은행원으로서 화려한 커리어를 이어온 데다 특히나 순수조선은행 한국은행 출신인 김정념의 존재는 조선식산은행 출신으로 당시 각각 재무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던 송인상과 김진영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한을 드높일 좋은 재료였기에 당시 금융권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재무부 이재국장이라는 요직을 제안한 것이고 김정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대 이재국장 총 3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명이 장차관까지 올랐고 가장 안풀린 케이스가 금융기관장이나 금융관련 협회장일 정도로 모피아의 힘의 원천이었던 재무부 이재국의 수장직을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59년부터 맡게 된 김정념은 자신의 상사였던 제구대 재무장관 송인상과 한국은행 제3대 총재 김진영 등이 모두 3.15 부정선거 등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옥살이 한 것과는 대비되게 자신의 아버지 김교철처럼 특별한 월권 행위를 한다거나 불법 행위를 자행하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역사적인 심판이라 할 수 있는 4.19 혁명의 칼날도 피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승만 정권에서 단행된 화폐개혁에 깊숙이 관여했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1962년 박정희 군정에서 추진한 디노미네이션 과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화폐개혁 직후 재무부 차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실력이 출중한 실무자가 아닌 고위관료로서의 김정념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김정념은 재무차관으로서 국민은행 대한손해제보험 한국증권거래소 설립위원장 등을 겸임하며 박정희 군정의 경제정책에 적극 관여했는데 공교롭게 바로 이 시점에 박정희 군정은 중앙정보부 등을 동원해 증권시장에서 주가조작에 나서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고 증권파동 워커희로텔 사건, 새나라 자동차 사건, 파친코 사건 등 일명 4대의혹을 통해 마련한 검은돈으로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에서 연승하면서 셀프민정 이항에 성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군정에서 재무차관으로서 성실히 일한 김정념을 이번에는 상공부 차관에 임명하며 한일협정에 대한 업무를 맡겼고 또 다시 공교롭게 우리 국민들은 6.3항쟁 등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저자세외교 구료개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일 때 김정념은 박정희 정권의 상공차관이자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수석대표로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에 최선봉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은 김정념은 한일협정 직후 재무장관에 임명되며 과거 한국은행에서 자신의 상사였던 경제기획원장 장기영과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공교롭게 김정념이 재무장관 재직 당시 대한민국 최고 재벌 삼성과 박정희 정권이 유착하다 발각된 사카린 밀수사건이 터졌고 대한민국 재무장관으로서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 일개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꼬리 자르기 하기 바빴고 끝까지 뻔뻔하게 모르세로 일관하다가 조선의 주먹 김두한이 국회에서 뿌린 똥물을 흠신 뒤집어쓰고 나서야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김종필 김영욱 이후락 박정규 등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정권 핵심 인사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모난 행동이나 월권 행위는 일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만 조용히 처리하는 김정념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애정은 그칠 줄 몰랐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카린 밀수사건 국회 똥물 투척사건 등이 언제 있었냐는 듯 바로 이듬해인 1967년 김정념을 상공장관으로 재입각시켰습니다. 국가의 상업 무역공업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상공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김정념은 박정희 정권의 주요 경제발전 정책인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들을 적극 추진했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이 자신의 사돈들까지 총동원 하여 들어먹었던 제3공화국 최대 이권사업 미국 석유회사들과의 정유합작사 선정 과정에서도 또다시 참으로 공교롭게 석유화학공업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서 이승만 정권을 거쳐 윤보선 장면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조선은행 대리에서부터 한국은행 과장 차장과 재무부 이재국장 재무차관 상공차관 등을 역임했고 1966년에는 대한민국 제21대 재무장관으로 국가의 경제정책과 재정 및 예산세금 등에 관련된 업무를 1967년에서부터 1969년까지는 대한민국 제23대 상공장관으로 국가의 상업 무역공업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면서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섭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정념 은 김영욱과 이후락 등이 모두 주어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1969년 10월 삼성개헌 직후 대통령 비서실장 에 임명되며 명실상부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거듭났습니다. 삼성개헌 직후인 1969년 10월부터 제10대 총선 직후인 1978년 12월까지 무려 9년 2개월 동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최장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정념은 청와대 비서실을 구성하는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들은 모두 대통령의 그림자처럼 행동해야 하고 대통령이란 큰 나무의 그늘에서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히 일해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문꼬리 권력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만큼 본인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내 직원들에게까지 조용 하고 겸손하게 처신할 것을 강조 하면서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던 부가카 차지철조차 쩔쩔맬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막대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삼성개헌과 10월 유신 그리고 윤피룡 사건과 김대중 납치사건에 유경수 여사 피살사건까지 겪으면서 그동안 불법 통치자금을 관리했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리타이어된 상황에서 자신이 믿고 맡길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 적임자로 오랜 시간 경제관료로 지내면서 금융권 뿐만 아니라 재계에도 발이 넓은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념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친명을 받은 김정념은 연중 추석과 연말 두 차례 당시 30대 기업주들을 개별적으로 비서실장실에 불러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거둬들였고 그 규모는 당시 돈으로 유신 초기에는 연간 20억에서 30억 유신 말기에는 연간 50억에서 60억 원에 이를 정도였으며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달마다 민주공화당 과 유신정우회에 수천에서 수억 원씩 들어갔고 명절이나 연말에는 전국 방방곡곡 지방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선 군 장병들에게까지 경력 음조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뿌려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실로 비자금을 바치러 오는 기업 총수들은 속칭 큰 봉투와 작은 봉투로 별도의 자금 까지 준비해 왔는데 큰 봉투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작은 봉투 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비자금 접수 창구였던 김정념을 위해 가져간 것으로 김정념은 기업 총수들이 작은 봉투를 자신에게 은밀하게 건넬 때마다 바깥에 비서실 직원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사무실 운영 비가 들어왔다 외쳤고 이러한 김정념 특유의 처세로 무려 9년이 넘도록 청와대 금고지기 역할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념 본인의 말로 자신이 비서실장으로 일한 9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10번도 안 될 정도로 본인이 거의 모든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며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토대가 되었던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 중화학 공업 동료 정책 등 각종 산업 고도화 정책들 뿐만 아니라 산림녹화 새마을운동 의료보장제도 등 사회발전 정책들까지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재무차관 당시 에는 박정희 군정이 불법 정치자금 을 조성하기 위해 벌였던 초대형 배임행령 사건인 4대 의혹 상무차관 당시에는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 까지 나와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던 구려개교의 상징인 한일협정 재무장관 당시에는 박정희 정권과 최대 재벌 3성 간의 노골적인 정경유착이 만천하 에 드러났던 사카린 밀수 사건 상무장관 당시에는 정유산업 등 각종 이권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각종 정황들을 비롯하여 무려 10년 가까이 재임했었던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 때에는 당시 30대 기업들을 상대로 비자금 접수창구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각종 선거에 개입하거나 지방공무원 조직과 일선 군부대에 까지 살포했던 불법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청와대 금고직위를 자임하는 등 자신의 입신혁명을 위해서 박정희 정권의 흑역사에 대해 묵인했거나 동조 더 나아가 주도했던 그의 삶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념의 커리어는 1978년 12월 제10대 총선에서 집권여당 민주공화당 이 야당인 신민당에게 전체 득표율에서 밀리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기 까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대부이자 박정희 유신정권의 비자금 접수 창구 청와대 금고지기로 10년 가까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이어졌고 1979년에는 주일대사로 임명되면서 박정희 군정에서부터 11.6이 터질 때까지 줄곧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경제관료로서 그 누구보다 화려한 커리어를 누렸으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하나의 카르텔 모피아의 대부이자 롤모델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